아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쌤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결 엄청 길든데 어떻게 들어갔냐구요? 흐흐 뭐지 나 어딨어요? 어 이게 나구나 어? 나 안 골랐는데 나 안 골랐는데요? 나 안 골랐는데? 나 안 골랐는데? 어라? 아 좋아 아 안 먹어지네 아 일단 1단계는 클리어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군요 어... 그레이브즈가 사기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브즈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레이브즈 두개 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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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합쳐 어 모답치나? 아 세개 모으면 다음 단계를 진화해요? 어? 나 잘하는데? 아직까진 재밌어요? 음... 모델카이저 요즘 사기니까 모델카이저나 뽑아볼게요 같은 특성 챔피언끼리 모임의 특수효과라고요? 아... 저 지금 뭔가 엄청 많은데 저 조졌네요 그러면? 일단은 어... 리프레쉬? 음... 어... 리프레쉬? 어... 리프레쉬? 일단 된거 같아요 일단 됐어요 리프레쉬이면 안된다고요? 돼요 돼요 안되는건 없어요 어... 나 짱쎄요 봐봐요 모데카즈 되게 크죠? 아이 쉽구난 좋아 어... 가레... 다리우스랑 가렌 두개 살게요 일단 그리고 리프레쉬 하나 제발! 으아악! 나왔다! 리프레쉬 초반에 하는거는 도란검 4개 상거랑 똑같아요? 도란검 4개가 얼마나 좋은데? 아유... 쪼꼬미들 밖에 없네 어... 제가 더 세요 10원 이상 있을 때 라운드 끝날 때마다 10% 이자 받는다고요? 어? 이제 고르는거네? 왜... 나는 왜 안돼? 아냐 나 리산드라 안 골랐는데? 아니... 와우... 조졌다 이거 리프레쉬 해야되요 무조건 해야되요 믿어요? 어... 난 믿어요 난 내 자신을 믿어요 아이... 뭐 이런 애들을 상대하라고 아이... 너무 싫네요 게임 진영도 갖춰야되구나 그러고보니깐 일단은 얘를 앞으로 보내고요 얘 뒤로 보내고 이렇게 가고 얘 그레이브즈 빼고요 그리고 나서 리산드라 하나 넣읍시다 뒤에 좋은거 같아요 너무 잘하는걸? 어? 아 그치 이겼지 아... 이거 리프레쉬 하는 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리프레쉬 아이 이... 제대 진짜 이... 아 조졌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작전을 잘못 짰어요 이거 이겼다 아 뭐야 아직까지 지지 않았네 다리우스 카사딘 다리우스 카사딘 리사 으깨깨깨깨깨깡 얘? 예 얘 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흐이이이이이이이이 으으으으 onu 아iki 푸 olla아 aynı 다리우스 teasing 다리우스 역시 다리우스야 에이 참 그레이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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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이약 깨깨깨깡 그레이브다 합체했어요 하아 이건 줘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고수이기때문에 질수가 없다는 거 아 이거 참 어떡하지 너무 어렵다 지는거 차이나요? 여기 한국이에요 쟤네 완전 뚱뚱해 보이는데 8마리네? 아니 7마리구나 그부야? 그부야? 뭐야? 한타 이겼네? 전 이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 쉔 갖고있는 애 있나? 여기 쉔 한마리도 없구요 여기도 없구요 여기는 뭐하는건지 모르겠고 쉔타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운이에요 운 이거 쉔을 잡을 자 누가 있는가 너네가 내 쉔을 느낄 때가 된거야? 일단 그레이브즈 너무 쓰레기니까 가렌을 두겠습니다 그래 그레이브즈 업그레이드한게 이게 패배의 요인일수도 있어요 가렌 끼는건 바로 이기는것 봐 솔직히 카사딘도 별로 안좋은것 같습니다 카사딘 뺄게요 뽀삐를 하나 넣자 그러면 나이트 이제 이중 받죠 어? 어? 나 질거같은데요? 어 아 마지막이니까 일단 레벨업을 하자 레벨업 그리고 이걸 하나 넣는거야 음 음 됐어 조졌다 이거 조졌다 리프레시 제발 도박 한번 어? 잠시만 뽀삐 두개? 어라? 야소 핵싸기 여기서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은 어음 리프레시를 돌려서 가렌이 무조건 나와야돼요 안거면 저는 끝나요 게임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있죠?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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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팔아 팔아 고생많았다 허샘 됐다 됐다 이거 첫판에 3등한거면은 굉장히 잘한거라고 봐요 네 3rd 플레이스 3등 1 Stanley 2 2 2 2 5 5 6 6 6 7 감사합니다.